곤충계의 치트키 바로 잠자리야. 다들 어릴 때 잠자리채나 손으로 잠자리를 잡아본 경험은 있을 거야. 잠자리의 비행능력은 체급 비율을 생각한다면 새를 포함한 모든 동물 중에 최상위권이야. 4개의 날개가 각각 모두 따로 움직이며 급선회, 급강화, 급상승, 호버링, 심지어 후진비행까지 가능하지. 또 곤충 중에 머리를 돌릴 수 있는 몇 안되는 생물이야. 겹눈이 크고 낱눈이 많아 시력이 좋으며 올가미처럼 감싸는 다리가 있기에 거의 모든 비행하는 곤충을 공중에서 붙잡아 사냥할 수 있어. 특히 잠자리 유충과 성충 모두 모기를 정말 잘 잡아먹어. 유충일 때는 장구벌에를 성충일 때는 모기 성체를 하루에 수백 마리까지 잡아먹는다고 해. 각종 전염병을 옮기는 모기를 잡아먹기에 알게 모르게 우리에게 많은 도움이 되는 곤충이야. 정말 잘 잡아먹고 낱년이 많아. 만약에 알게 모르는 상황이 나오는 지여, 아니 혹시 그래도 그 아이를 얼마나 잘 잡아먹는다고 해? 뭐 하나는 그런지 ossia. 뭐 하나의 도움말을 잡아먹는다. 감사합니다.